어떤 프로보다 역시자가 만들어지는 게 정석처럼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어... 많은 분들께서 피니쉬가 허리를 많이 쓰는 임팩트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따라하기 힘들고 유연성과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 임팩트 동작은 아무래도 중심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심이 무너지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시기보다는 더 앞으로 많이 서시는 또 엎어치시는 경향이 또 많으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중심이 앞쪽으로 무너지시는 분들은 또 그대로 이렇게 뒤로 더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임팩트 동작은 아무래도 시작점이 중심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버스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허리를 썼었고요. 그래서 좀 더 제 허리에 대한 부상 예방과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스윙 한번 보여주시고요. 피니쉬 자세에서 한번 멈춰봐주세요. 지금 스윙의 축이 역시 피니쉬 때도 잘 잡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앞으로 나가고 엎어치고 이런 동작이 나오시는데 그게 과도한 체중이동을 하려고 하시는데 체중이동이라는 것을 상체로 하기보다 하체로만 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체중이동은 하체에서 다 끝내는 편이에요. 상체로 체중이동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체의 힘이 좀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세요? 아무래도 이것도 제가 어드레스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 할 때 상체의 힘을 많이 주시고 경직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드레스 때부터 장타를 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경직이 되시다 보면 모든 동작이 다 부자연스러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어드레스나 상체의 힘을 전혀 주지 않고 오히려 그립 악력만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제일 편안하고 제가 제일 힘을 쓰기 좋은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드레스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저는 어드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공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자, 어드레스 때 힘 빼는 동작도 한번 볼게요. 어드레스 때 상체의 힘 빼기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뭔가 하기 전에 루틴 중에 이렇게 턴다든지 웨그를 한다든지 아, 저는 샷을 할 때는 이렇게 웨그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퍼팅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또 손에 힘을 빼기 위해 저만의 또 루틴이 이렇게 왼쪽 팔을 좀 이렇게 좀 늘어뜨리고 그립을 잡는다든지 네. 그게 다 힘 빼기 위한 동작인 거죠? 네. 또 힘도 빼고 이제 어깨 정렬도 잘 맞추기 위한. 네. 그럼 웨그라는 동작도 한번 보여주세요. 굿샷. 아, 힘이 빠지니까 정말 리듬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상체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체중 이동도 하체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머리의 움직임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 안 되고. 네. 네. 아무래도 상체보다는 하체로 체중 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이제 어드레스 때부터 피니쉬까지 레슨을 해드렸는데 네. 더 뭐 추가적으로 할 말씀 있으세요? 어,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공을 이제 맞추려고만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아무리 연습 스윙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뭐 연습장에 가서 레슨을 받으시고 하셔도 이제 그게 실전에 가서는 되게 적용되기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장에서 노력을 해도 이제 시합에 가면 긴장하고 잘 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스윙이 나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습을 할 때부터 제가 고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리듬으로 정형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또 제가 리듬이 항상 일정하면 긴장되거나 또 제가 욕심이 나서 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 리듬만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던 그런 스윙이 되고 또 그런 샷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서도 너무 이런 스윙의 메카니즘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에 좀 세우시고 또 리듬을 만드시는 게 좀 더 골프 라운드를 나가셔서 좀 더 쉽게 그런 좋은 스윙들을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미양 프로가 생각하는 리듬은 뭐예요? 저는 루틴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연습, 제가 샷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 스윙을 두 번이나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고 나서 그렇게 들어가는 초를 세는 연습도 하고요. 그걸 항상 갭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린타발이 되게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마추어분들께서는. 하지만 이제 스윙을 하실 때만큼은 연습장에서 스윙을 하시니까 그럴 때만큼은 자신만의 그런 기준을 세우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